슬픔을 빨리 극복하는 방법 먼저 슬픔을 빨리 극복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해 볼게요. 슬픔은 우리 삶의 불안정함을 가져다 주고 건강에도 해를 끼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슬픔을 빨리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 슬픔은 우리가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우리는 모든 감정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합니다. 슬픔을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그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슬픔의 이유를 찾아보고 그 감정을 허용해 주세요. 둘째, 슬픔을 표현하고 발산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까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일기를 쓰는 등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 슬픔을 공유하고 발산하면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 자기 돌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슬픔을 극복하려면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휴식을 취하고 충분히 잠을 자며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등 건강을 챙기세요. 자기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넷째, 슬픔에 빠진 상태에서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유도해 보세요.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며 스스로를 격려해 주고 행복한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슬픔을 혼자서 극복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받아들이세요. 가족, 친구, 전문가 등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들의 지지를 받아보세요.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슬픔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하여 슬픔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개인의 상황과 성향에 따라 효과는 다를 수 있으니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보세요. 힘을 내어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